한우 50여 마리를 키우는 농가입니다. 축사와 100여 미터 떨어진 진입로부터 오가는 차량에 대한 소독이 시작됩니다. 운전자도 반드시 UV램프 살균을 거쳐야 축사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발병할지 모를 구제역 때문입니다. 기온이 떨어지면 철새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AI 탓에 걱정스럽기는 닭이나 오리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에 이 같은 가축질병이 발생한 건 지난 2000년으로 지금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모두 각각 11차례씩 발생했습니다. 최근 10년 사이 입은 피해액만 3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. 대구, 경북도 구제역 3차례, AI 2차례가 발병해 가축 100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은 바 있습니다. 구제역과 AI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아프리카 대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좀 더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청정경북을 사수하겠습니다.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, 철저한 방역체계를 마련해 축산농가 피해는 물론 국가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박유우